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대한전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대한전선이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이스합니다 나이스해요 때 되면 움직인다 때 되면 움직이고 대한전선 오늘 거래대금 약 한 천억 정도 터뜨리고 있고 그리고 매매 동향에는 외국인들이 매도로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매도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프로그램 쪽으로는 강력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이 단봉 있지 않습니까 어제 요 단봉 요 단봉에서 양매수가 정말 강하게 들어왔어요 양매수가 정말 강하게 들어왔는데 오늘 일단은 사실 뭐 어떤 이슈로 움직임을 보여주는지는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근데 뭐 원전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옴 시티 관련 주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어차피 여러분들 여기서 재료 터뜨리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강력하다라고 해봤자 뭐예요 개미들 매도 안합니다 여기다가 매물 소화 못해요 왜 세력들 입장에서는 기간 외국인들 있지 않습니까 기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가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당연히 당연히 싸게 사고 싶죠 맞죠 개인들은 비싸게 팔고 싶죠 여기다가 좋은 얘기 터뜨렸어 어 왜 좀 좋은 얘기 같은데 개인들이 매도 한다 안한다 매도 안한다 그러니까 일단 매물 소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1500원 넘어섰고 1500원 이하 1600원 1500원 이하에서는 지기 힘든 가격이다 라는 것까지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사실 대한전선이 뭐 여러분들이 뭐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회수가 잘 안 나오는 종목이에요 조회수가 잘 안 나오는 종목이고 거의 요즘에는 거의 뭐 채널 추가해주신 분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한전선을 놓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제 진심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한전선 이 수주장고 앞으로 나올 이슈들 그리고 향후에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전 대한전선을 포기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다 요것만 좀 여러분들이 좀 진심을 알아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아직 뭐 시세가 그냥 뭐 한달 전 가격으로 올라와 준 모습인데 어쨌든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외국인들 니들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죽어봐 니들 공매도 상환 안하고 못 버티는 상황 옵니다 얘네도 공매도 상환해야 돼요 그게 제가 뭐라 말씀드렸었죠 신나게 칠 수 있을 때 호가 빵빵 할 때 공매도 열심히 쳐놓고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현물로다가 쇼커버라고 하죠 다시 매수해주는 공매도 상환하기 위해서 매수해주는 흐름이 무조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물론 그 타이밍은 외국인들 지들이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내가 외국인도 아니고 한국말 이렇게 잘하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공매도 상환 플러스 저점에 대한 확인 그리고 전 고점을 뚫기 위한 매물 소화의 움직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거래대금 방금 이제 천억을 넘겼는데요 보시면 한달 두달 세달 네달 거의 한 다섯달만에 나오는 거래량입니다 이때 이때는 뭐야 죽을 맛이었다 사실 이때 우리 기억하시죠 일요일날 기사 떠가지고 월요일날 갭 뜬 날 그죠 10% 뜨고 2000원 고점 찍고 밀렸는데 이제 라운드 피규어 구간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아직 1500원을 지킬지 안 지킬지는 몰라요 가 봐야 되는 얘기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확실히 이런 1500원 1600원 이런 라운드 피규어 구간을 뛰어 넘어 줄 때마다 이렇게 뭐가 터져요 거래가 터진다 그죠 거래가 좀 터지는 모습이고 이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기관 외국인 아니면 이 흐름 절대 못 만들어요 제가 예전에 대한전선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10분이면은 그날 볼 거 다 보는 거다 예 10분이면은 사실 뭐에요 10분이면 대한전선이 오늘 올라갈지 떨어질지 다 알 수 있다 왜 그랬죠 기관하고 외국인들은요 아침에 장 시작 전에 포지션을 잡아둡니다 우리 앞으로 오늘 어떻게 얼마를 매수하던지 혹은 얼마를 매도할 거야 라고 하고 컴퓨터 세팅을 다 해놓고 장이 시작을 하죠 그럼 만약에 대한전선이 10분 동안 밀어버린다 라고 했을 때는 10분 딱 정도 봤는데 민다 라고 하면은 그냥 그날은 밀리는 날이에요 그냥 밀어버린다 밀리는 날입니다 밀어버린다 한 30분이에요 이렇게 해봤자 그냥 밀어버린다 밀어버린다 반등 주지만 그대로 밀리죠 밀리죠 이런 거 보시면은 크게 대한전선이 당일 당일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 보시면 올려주고 쭉쭉쭉 올려주죠 이날 얘네들 매수 포지션 잡은 날이에요 수량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어때요 아침부터 살살살살살 팡 바바바바바바 팡 버티고 있는 거죠 즉 우리는 오늘 이후로는 이 시간 이후죠 이 시간 이후로는 뭘 봐야 돼요 1500원에 대한 지지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구간이에요 뭘 어느 구간이야 우리가 1500원을 지켜야지 이 자식들아 했던 그 구간에 이제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대한전선 저는 지금 이 종목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종목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조회수도 안 나오고 채널 추가도 여러분들이 안 하시고 주도주 매매 오늘도 저희는 또 오늘 같은 시장에서 수익 두 종목 또 냈는데 안 합니다 왜? 대한전선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올라간다 하더라도 제 뷰에 대해서는 바뀌지가 않아요 대한전선의 비중 20% 30% 넘어간다 비중 줄이는 게 맞습니다 계좌 회전 돌려야 되는 시장이에요 지금 시장 지금 에코프로 10% 밀리고 해도 증시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안 빠진다니까요 제가 진짜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는 게 아시겠지만 2023년은요 작년보다 무조건 높은 곳을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진짜 올해 첫날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근데 사람들이 안 믿거든 왜? 심지어 아시겠지만 저는 콜맨이 아니거든요 저는 무조건 올라간다 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올라가니까 좋으니까 아 이거 좋습니다 저 절대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대한전선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대한전선 사라고 합니까? 사지 말라고 합니까? 사지 말라고 하잖아요 지금 지금도 똑같아요 살 필요 없어요 왜? 오늘 상승이 깊으십니까? 이제 1500원 온 겁니다 지금 살 때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사는 구간 아니에요 지금 지금 매물소와 움직임이 일시적인지 연속성을 보일 것인지를 봐야지 지금 단순히 그냥 좀 올라간다 해가지고 이거를 뭐예요? 매수! 그런 아마추어는 이 영상을 안 보고 계실 거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몇 개월 거의 반년이야 체감은 반년입니다 그쵸? 오랜만에 거래 터뜨렸고 외국인들의 의지 제가 일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흐름 이제부터 시작한다면 공매도 쇼커버 기대할 수 있다 라는 말씀까지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보고 계신 영상 대한전선 영상 댓글에 보시면 저희 무료 종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파란색 링크 누르시면 카톡창 뜰텐데 여기다가 대한전선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대한전선 주주분들 사라진 우리 대한전선 주주분들 이번에 화력 한번 제대로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마무리하시고 저는 또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